윌리엄 셰익스피어 이상입니다. 오늘은 공연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윌 셰익스피어 욕을 맡은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되게 시그니처인가 보네요. 최애 캐릭터, 최애 대사가 어떤 건지? 네, 돼요. 제가 부탁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 수영을 맡고 있는 수영 누나는 정말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각자 사정들도 있고 군장 때문에 빈자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역할의 모든 대사와 자리들, 포지션, 소품들 다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정말 진직하지 않습니다. 진짜 저는 리스펙입니다, 진짜로.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라서. 인지는 심지어 꾸준하게 계속 운동하고 인지 공부도 잘해요, 알지? 알죠, 고학력자. 고학력자, 진짜로. 인지랑 수영 누나한테 박주를 보냅니다. 저도 사실 스윙 출신이었거든요. 그리스펙. 그 마음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월 말부터 공연 시작해서 지금 2월 말 한 달이 약 지났는데 다행히도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잘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26일까지 공연하니까요. 많이들 또 보러 와주시고 제가 이제 가야 돼요. 네, 우리 가시죠, 가시죠. 공연, 연기하러 가야 돼요. 공연하러 가야 돼요.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 이제 봄이 올려나 봐요. 그러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고. 쉐이크스피어 인 러브 파이팅! 이상입니다. 파이팅!